진주시, 갑, 갈상돈, 59세, 더불어민주당, 전 진주갑지협 위원장, 전 문체부 장관 정책보좌원 이승환, 40세, 더불어민주당, 한국산업기술원 정책지원연구소장, 전 선채향 대표이사 박대출, 62세, 국민의힘, 현 국회의원, 전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장 이혁, 57세, 국민의힘, 백촌한국학연구원 이사장, 전 우성네미콘 대표이사 장규석, 63세, 국민의힘, 전 경남도의원, 목화의양병원 대표이사 유재수, 57세, 진보당, 전 진주시의원, 진주산림연구소 대표 최고식, 63세, 무소속, 전 국회의원, 한국선비문학연구원 원장 엑 repeated하다.